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튜토리얼 아까 깼고 이거 뭐야? 이거 깨면 뭐 주려나? 캐릭터 3개 끝 야 내가 제일 세네 아 잠깐 피콜로 취소 못하나? 피콜로 갖다 버려 제일 약하네 야무치 제배맨이 자폭해가지고 죽었어요 제배맨과 함께 자 일단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깨면 뭐 돈을 주나 뭘 주나 한번 확인해봐야지 스킬 바꾼거 한번 확인해볼께요 아 기가 차야 쓸수있나? 각도가 좋으나 이건 당해나 당해라 때려야 기가 차는구만 도움보니 도움보니 지금 귀없어서 안나가고 그니깐요 이거 장이 없네요 어 이거 좋다 가지고 있는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장외! 장이 없어 어우 진짜 아프게 맞네 이걸로야? 아아 이거 이상의 생각들은 안나는거 같네 아까 멤버중에 제일 맞맞은거 같네 오 그니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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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ol 하나, 둘 하나, 둘 업 둘 둘 둘 하나, 둘 셋 둘 셋 셋 셋 셋 셋 밑으로 내려버리면 그 다음에 뭐 공격할게 없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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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맷짐만 쐬가지고 이거 진짜 이거 깨면 뭐 주나 크리린 그래도 지금 중에선 제일 쎄잖아 어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많냐 이거 레벨업 했고 아까도 그러더라구요 돌 부셔졌다가 그냥 고쳐질텐데 합성 소형 캡슐 경험치 오르고 라데치다 이건 라데치가 스승인가 라데치가 감히 맑을 정도의 레벨은 아닐텐데 아 같이 손오공 쓰러트리자고 이번에는 손오공하고 피콜로를 치러가네요 라데치다 라데치 나중에 착해져도 걔는 제가 왔을 때 거의 야무치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아라데치 혹시 아 잠깐 아 쏘누공 아 잠깐 아 왜 나만.. 나만 다고 맞지? 아 왜 나만.. 나만 다고 맞지? 아 왜 나만.. 나만 다고 맞지? 어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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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쎄 아 정신없어 어 등짝이다 이 자식아 등짝이다 이 자식아 어어 설마 아 변신가봐 갖다 박았어 자 이번엔 꽃 깬다 자 이번엔 꽃 깬다 아 진짜 얘 되게 잘 쎄어 아 진짜 얘 되게 잘 쎄어 아 피콜 이 자식 아 피콜 이 자식 어어 어어 나한테 쏜거야? 미쳤네 저거 나한테 쏘는거 아니겠지 어어 나한테 쐈어 아 진짜 왜 왜이래 진짠 유라 아 아 킬로 이거 아닌데 저걸로 와봐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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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! 랩! 오공은 라데치 네가 맡아 어? 오공도 피없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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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깼다 고맙다 랩! 아.. 겨우 깼어 왜 이렇게 어렵냐 미션들이 깰 만하네 깨면 좋은거 주네 빨리 잡아야지 기술 어.. 에네르기파 자 이제 이거 깨야 되나 재배면 아직 못 깰 것 같은데 다른거 주나 아..이것도 우리편 애들 적게 할 수 있나 아..이것도 우리편 아..이것도 우리편 기술 볼 수 있구나 스페이스 확인 이대로 가는건가 애들 많아질수록 뭐지? 애들 지켜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다고 한번 조금 있는 맨 오공만 데리고 가볼게요 오우 무섭게 달려들어 처음부터 너다 재발만한 크리링 너다 재발만한 크리링 기존 채우고 에네트로 에너르기파 어으 오우 좋다 어 contrário 어깨가 없을까 네? 가메하메가 에네르기파에요 가메하메가 거북이 인가 그래서 뭐냐 에네르기파 모두 알려져있는데 가메하메가 에네르기파 더라구요 고공은 차마 못때리고 있어 자기 아들이라 자 우강떼이니까 피콜로 나타나네 우와 이런것도 있구나 고공은 차마 못때나 잇나 이 자식아 어! 피했어 갖다 박네 어 잠깐 아 저거 무섭다 더 맞을듯이 어 이거 세네 진짜 세네 에네르기파 음 모르겠어요 에너지파 라고 비디오에서는 에너지파 라고 하더라구요 에네르기파 와, 잡기도 피해 안달아 오, 죽는다 아, 안돼 야, 회피기동 짠다 오, 나 죽는다 싸워라 파이팅 기 가만히 있으면 기 안차나? 기 모으는 거 없는데 아직 스태미나 좀 모으고 아, 기가 없어 기가 스킬은 없어 기가 스태미나 오오오오 죽는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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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야 아, 죽었어 오공이 나 살려줄려나? 살려준다 아, 빨리 살려 내가 다 싸웠다 아 쟤 회피기동 일어나 아 부활시켜 줄 수 있구나 아 부활시켜 줄 수 있구나 이번엔 뭐 줄까 어 마성격 오방과 아닌가 아